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과점을 이유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의 대형 빅딜은 단숨에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두 항공사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심사 끝에 지난해 말 일부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던 알짜노선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인수를 통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아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즉 조선빅딜이 무산된 점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선박시장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조선기업의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EU와 미국, 중국 등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 EU가 또다시 독가점을 이유로 항공 빅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EU는 최근 캐나다 1위와 3위 항공사 간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항공은 EU측에 국내 항공산업 위기와 유럽 직항 경유 노선 현황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독점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고 대체 노선도 많아 독과점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부각 중입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말부터 인천과 하와이 등 일부 국제선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더딘 수요 회복에 속내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항공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김종호입니다.